우선은 프라이 지팡이 프라이 지팡이가 로우디거든요 로우디를 구하고 저주받은 불꽃을 좀 구해가지고 저주받은 불꽃으로 총알을 만들 거고요 그리고 또 뭐 해야 될 거 있나? 아 맞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 정글 가서 황금 크리스탈을 구해가지고 치료도 좀 늘리자 어 여기 플랜테라 구근이 있다 저걸 부수면 플랜테라라는 보스가 나오는데 그녀석은 아직 못 잡기 때문에 여러분도 잘 찾아주세요 황금 크리스탈 잘 안 보인단 말이야 어 나 근데 먹었는데요? 황금...뭐...뭐...뭐...뭐...뭐...뭐...뭐야 아야야야야야야 아 미친놈 저거 근데 이거 먹었네 언제 먹었지? 이러면 이제 하트 하나가 황금색으로 변하면서 어우야 얘들아 좀 정글 탐험할 때 테슬라 먹어주면 가시덤불 같은 걸 알아서 다 지워줘가지고 되게 편합니다 어 플랜테라 야 생각해보니까 나 자기장이니까 이거 근처 가면 안 되겠구나 뭐야 언제 먹었대? 아니 자기장 포션이 이거 자동으로 제초를 해주니까 그냥 나도 모르게 먹네 아 아 에바야 야 야 야 구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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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저 망할 구근 씨 그냥 쥐레마냥 있네 으아아아아 어 어 어 어 어 어 어이 씨 사망가 포션 맞으면 생명과일 위치도 보이나? 어 보인다 보인다 그래 이게 이거 이거 님들 님들 이거 이거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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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명과일임 이거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이거를 톡 부수면 이렇게 나와 어 여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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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여깄다 여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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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마지막에 꺼지기 전에 하나 봤어 캐치했다 이말이야 여기잖아 뭐야 여기잖아 어 자 생명과일 써줍시다 자 다섯 개만 먹자 야 눈치있게 바로 나오자 어 아니 잠깐만 야아 자 풀피 520까지 만들어 줬습니다 체력을 나중에도 확장할 수 있긴 한데 일단 지금으로서는 이게 한계야 뭐야 이거 아니 뭔 얘는 이제 슬라임처럼 나오냐 씨 하하하하 아 이거 저거 겁나 웃음벨이야 저거 오..오염된 비밀 헬로 오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아니 놀래라 그냥 쓸쓸쓸쓸 네 스트레스 스트레스 아에에에에에에에에 몰라 그냥 죽여 하하 잡았다 신의 쇠사슬 단두대? 이게 뭐야 씨 하하핰하핰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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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놈 잡아야 돼 요놈 월드피더 쟤를 잡아야 저주받은 불꽃을 줍니다 왜 안 주냐 내놔 내놓으라고 뭐야 이거 이거 여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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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안 줘 뭐야 불꽃 줘요 뭐야 나 불꽃 있어? 어? 에? 언제? 언제 먹었어? 뭐야 야 나 이거 언제 먹었어? 아니 뭐야 나 진짜 언제 먹었어? 아니 나 기억이 없어 아 근데 더 슬픈 거는 저거 20개로 턱도 없단 말이야 더 구해야 돼 야 그래도 저주받은 총알 만들 순 있네 나 언제 먹었대 이거? 오 빡빡이 있죠 이거 이거 한 이쯤에서 아레나 만들면 되겠다 자 이렇게 만들어주고 점프를 해 여기서 이거 얘네 뭐야 왜 이런 애들이 오냐 야 너는 안 와서 왜 야 이렇게 하면 오는 거 맞아? 안 오는데 아 야 님들 근데 필이 좋아요 나올 거 같아 어? 신성한 미믹 신성한 미믹 잡으면 다이달로스라고 좋은 거 하나 주는데 천상의 클레이버 아 자꾸 워리어 꺼 주냐 오 뭐야 오 신기하다 이거 오호호 이거는 뭐야 불쾌한 수정파편? 아 오 일식 일어났다고? 야 이러면 나가봐야 되는데 야 일식은 해야 돼 아니 또 mbc 잔뜩 죽겠네 이거 저번에 글로드 문 한번 떴을 때도 애들 완전 죽었는데 봐봐 상인 또 죽었네 아이고 나 근데 이럴 줄 알고 스폰 포인트 해놨어 야 이 자식들이 내 돈 훔쳐간다 야 나 30금 떨어봤는데 지금 이거 이거 아 이거 뱀파이어 애들이 좀 빡세다 야 돈은 진짜 많이 준다 100그마 모으겠는데 이대로 24 100그마를 모아서 마법사한테 근데 왜 자꾸 똑같은 템만 주냐 아니 달에 돌만 몇 개를 주는 거야 저 이거 달에 돌 많으니까 몇 개는 좀 팔까요? 야 육그마? 난 부자야 로디까지 나오면 얼마나 좋아 전력만 잡아 전력만 야 이거 뭐야 야 준비를 단단히 해야 될 것 같은데 여우님들 나 좀 괜찮은 소환 무기 하나 없나? 어 툰드라 화연꽃 스태프? 제우꽃 스태프와 소리꽃 스태프 나 저거 두 개 있지 않나? 툰드라 화연꽃 스태프를 만들 수 있어요 이러면 아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네 근데 아직 못 봐가지고 난 뭘 되게 많이 싸 나 정신없어 야 이거 좋은 것 같은데 여우님들 야 미친듯이 쏘는데? 와 실화야? 내가 로디를 달라 저거 돈다 괜찮아 내겐 테슬라와 거미 있다 들어와봐 넌 내 몸에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해 야 진짜 안 나오긴 하네 야 뭐 난생 처음 보는 배너들을 이렇게 많이 먹고 있냐 와 제발 로디 좀 주라 나 뭐야 뭐 열도 할로우 열쇠 먹었는데? 야 이거 진짜 안 나오는 거 아닌가 이거? 나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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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잠깐만 못 먹었어 못 먹었어 못 먹었어 못 먹었어 못 먹었어 먹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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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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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봐 내가 오늘 될 날이라고 했잖아 아 이 사랑스러운 로디 내가 이걸 왜 먹고 싶어 하냐면 이렇게 텔포하는 거예요 한 대 피하고 한 대 때리고 이게 진짜 중요하잖아요 그거 피할 수 있게 해주는 거야 님들 그리고 저 돈 얼마 번지 알아요? 백그마 하나 둘 셋 넷 다섯 난 부자야 난 부자야 500그마 519그마 있어요 와 스카프는 치병타 바르자 아아 떠주라 제발 얀마 야 어휴 씨 어휴 야 내 돈을 얼마나 증발한 거야 씨 이번 보스전은 서륙전이야 내가 당한 걸 갚을 시간이다 아 아아 아아 오씨 바탕화면 나와줬어 아아아 아아아 아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 나 뭐해 뭐해 나 뭐해 아 나 뭐해 아이고 아 나 뭐해 어마아 진짜 야 아 그때 아들을 채웠다면 으아아아아아 아니 아드쓸려 했는데 로드 때문에 바타하면 갔어 야 포션 겁나 많이 챙겼던거 같은데 뭐 이거 4개밖에 안 남았냐 괜찮아 돈은 많이 벌어놨으니까 여러분 저 500그마 했지 않았나요 나 왜 1원 있어 엄청난 준비를 하고 다시 왔습니다 제 예전 월드에서 이코르를 좀 가져왔어요 내가 어떻게 잠는지 딱 지켜봐 아 아 아 아 아 아 그리고 바로 다음 트라이에서 진짜 신들링 컨트롤러 오전 그냥 대가리 부숴는데요 잡았는데 녹화가 녹화가 안되서 아 아 아 아 한 번 더 잡는게 맞는거죠 님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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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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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지하로 내려가야 돼요. 지하로 내려가서 냉동석이라는 걸 캐야 돼. 와 근데 쉬지도 않고 계속 앉아가지고 5시간 동안 저거 트라이 하니까 배고프네요. 와 오늘 먹는 밥은 개꿀 맛이겠다 이거. 뒤졌다. 세 그릇 먹어야지. 여기 있다 여기 있다. 이게 냉동석이에요. 이게 어딘데. 어? 올라리? 야 설마 이걸로 못 캐? 트윈즈 잡고 아담한티움으로 캐야 되는 건가? 아 이러면 미친. 이참에 트윈즈 한 입? holy shit. 이참에 트윈즈 잡고 아담한티움으로 캐야 되는 건가? 네. 이참에 트윈즈. 이참에 트윈즈 잡고 다니ؤ세가 됩니다. 이 시각 세계에서 다оде아는ontinence. 위치한지 medicine, 위치한 Lavaliv사를 제외 الط alarm을 조사해 주세요. 이 날 Dutch